내 발소리는 들었을거야 아마? 저기있네 바틀 로얄 난 솔직히 말해서 콜도어보다 모던오피오가 그리픽이 더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내 기분 탓인가요? 물론 뭐 캠페인 그래픽은 더 좋을수도 있는데 캠페인도 솔직히 말해서 모던오피워도 괜찮았던거 같은데? 폭발 모션이라던지 어! 안보여 장갑판이 없냐? 여기 680나와서 장갑판이 없나보다 그쵸? 이거 버그 언제 꽂이냐? 680나오면 장갑판 안나오는 버그 그니까 680이 나오면은 각파가 안나오는 버그가 있어요 슈퍼스토어에 슈퍼스토어나 뭐 주변에 무장 뽑고 잡으러 가야겠다 그냥 뭐 그러겠죠 뭐 호응 감사합니다 감도가 달라졌어 감도가 콜드워 감도에 적응돼서 또 잠깐 또 달라 감도가 좀 좋은 총 없냐? 20초 남았네 10초 안에 잡아야돼 저거 오? 됐다 한발밖에 없었는데 잘 됐네 저기 있구나 저지탄이네요 저기 두명 뭐야 또 이제 이런 애들은 잘 잡지 그치 어? 저그넛이요? 어? 왜 하필 저거넛이 나온거야 근데 저거는 못잡지 않아요 나? 방패랑 알라봉 들고 있으면 저거는 못잡잖아 이러면 어떻게 잡아 저거 너 뭐야 앞에 있네 뭐야 앞에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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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하필 하필 딱 유리창에다 집어넣는데 딱 그걸 문여네 그쵸? 한발 남았네요 요건 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르겠네 어? 사람이다 RPG 직방 맞으면은 그거잖아 무조건 죽죠 직방 맞으면은 어? 탁이 없다 야 경찰서 가서 경찰서 가서 먹어야겠다 여기도 있고 아마 여기 어? 뭐야 여기도 있네 어? 잼 보인다 주변에 좀 많네 여기 앞에 보이거든요 저기도 순화가 보이거든요? 저기도 순화가 보이거든요? 애들 왜이럴까? 아! 얘네들 콜드오맛을 본게 아닐까? 콜드오맛을 봐서 뭐 이런걸수도 있어 그럼 콜도 하다 왔나보지 아 저거누 죽여야되는데 생각보니까 진짜 그게 문제네 소주 하하핳 흫흫 흐흐흫흫에 귀염둥이 쯜 내가 어떻게 뭘 하고 싶은데 할수가 없으니 뭐 어쩔.. 없쯔있나 타니랑 좀 먹었네 그래도 뭐야 숙처도 죽었어 쟤 핀 좋으니까 이게 좋네 저거는 어떻게 잡냐 근데 저거 RPG로 내가 6발 다 쏜다고 해도 못잡지 않을까요 차로 밀어버려 한번 싸워볼까 뭐냐 그것도 한번 있는데 기다려봐 아 옥상에 있네 사람 내 발소리는 들었을거야 아마 저기 있네 아이디가 엄마네 너 괘씸한데 살짜 엄마 자세 엄마 자세 나 나쁜놈으로 만들어버렸네 완전 전멸고수 챙겨가자 안되겠다 이거는 전멸고수 챙겨가자 안되겠다 이거는 엄마같은데 쟤 그치 아 순하다 쟤 죽었나 근데 엄마 죽었나봐 엄마 죽었나봐 엄마 죽었나봐 나 죽었나봐 Car 나 죽었나봐 길이 애매하네 지금 망했다 두개 다 날렸네 오우 오케이 망하진 않았어요 갑발이 깨넣어 저 있다 저기 있다 오우 다 찾았네 하나 나 하나 저거는 하나 저쪽에 하나 다 찾았군 일단 총알이 없어 총알이 정은호씨랑 저쪽에 있는 애랑 나랑 이렇게 남았네 초고도시락이 1대1이야 짜증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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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차탔어 쟤 어? 잠깐만 아 이런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학원 – 고원 놀랬어요 지진이 지진이 고원 ар! 오우 오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이걸 이겼네?